자, 먼저 팬들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둘, 셋, 프리뷰! 안녕하세요, 빌리입니다! 네, 정말 얼굴 자체가 정말 상큼발랄입니다 그리고 너무나 설레임 가득하고 첫 번째 주작이기 때문에 떨리기도 하고 긴장되었을 텐데 첫 문을 잘 열어주셨습니다 아, 마이클... 아, 진짜 빌리님을 너무너무 보고 싶었어요 고마워, 세상... 정말 진심이 무단하군요, 그 한마디에 아, 울면서 절대 안 됩니다 아, 그 마음이 무단하군요 오늘 어떤 매력으로 팬들이 마음으로 사로잡을지 네, 한 말씀해 주십시오 어, 일단 저희가 처음으로 우리 빌리브를 보는 날인 만큼 더욱더 열심히 해서 좋은 모습 많이 보여드리고 싶고 항상 너무 보여드리고 싶었거든요, 무대를 근데 드디어 오늘 여러분들에게 실제로 보여드릴 수 있게 되어서 너무 행복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사랑해요, 빌리븐 진짜 그럼요, 예 오늘 함께하신 빌리가 사실은 작년 11월 10일에 데뷔해서 오늘이 75일째입니다 네 함께하는 멤버들, 다른 K-POP 아이돌 그룹 중에서 오늘 사실 가장 어린 후배 그룹이긴 하신데요 정말 놀라운 사실 하나 발견했습니다 이 7명의 걸그룹 멤버들 중에서 무려 4명이나 1월 생일자 분들이십니다 아, 맞습니다 여러분, 박수로 한번 생일을 축하해 주시고 감사합니다 뭐, 심지어 이번, 네, 금요일도 있고요 네, 네, 돌아오는 일요일도 있고 아주 1월달이 뭐, 경사입니다 오늘 또 특별한 날을 맞이했는데요 자, 뭐, 문수아씨 네, 친오빠가 뭐 아스트로 문빈씨입니다만 오늘 뭐, 오빠가 이 모습 본다면 단호컨대 굉장히 자랑스러워하지 않을까 아, 감사합니다 네, 네, 오빠에게 하셔도 좋고 우리 팬분들에게 인사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어, 네, 안녕하세요, 빌리브 문수아입니다 오늘 이렇게 빌리브를 마주할 수 있는 자리가 되어가지고 너무너무 영광이고 어, 많은 모습 앞으로 많이 보여드릴 테니까 많이 기대해 주시고 많이 행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빠, 보고 있나? 하하하하 어, 자신감 넘쳐요 좋습니다 첫 번째 팀 빌리였습니다 인사하시고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지금까지 빌리브유 빌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사랑해요 오른쪽으로 저희가 팀장 안내를 도와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첫 번째 무대 빌리가 잘 스타트를 끊어 주셨습니다 이어지는 다음 팀 다크호스를 소개합니다 사실, 안전하십시오 어쨌든 아직 안녕하십니까